예수님께서 참 기쁨이 되시미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길